안녕하세요 의지찬입니다 오늘은 영어말고 다른걸 올리겠습니다 뭘 올릴거냐면 장난감으로 노는거랑 이런거 우리 동생도 출연했습니다 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기차구요 마마! 똥대! 지금 재훈이가 소개를 해드릴겁니다 자 얘네들은 뭐지? 좀비 네 좀비가 지금 기차를 둘러싼거구요 우리는 싸워야됩니다 아니 난 조개질이야 조개질아 좀 나와야돼 못아줘 영감해 영감해 정맑해 여기 더 싸울게 싸워야지 싸워야지 재훈이가 네 좀비 있을까 지금 요렇게 요렇게 얘가 저구요 그 다음 재훈이는 누구야 재훈이는 얘가 재훈이는 얘입니다 얘 근데 재훈이 지금 좀비됐나요? 아니에요 자 요렇게 놀겁니까? 네 자 그리고 좀비 안되네 한명 더 좀비 안되네 한명 더 아 걔랑 아 지금 누가 좀비입니까 내가 누가 좀비에요 얘가? 어 아 또 좀비가 났네요 알겠는데요 쿡닫지 아닙니다 뭔가 이상한건데 재훈아 가서 걸레 갖고 와봐 걸레? 알겠습니다 벌레? 벌레가 아니라 엄마 밖에 있잖아 뭐지? 엄마가 있는데 있잖아 벌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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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어디있지? 벌레? 아니 엄마한테 걸레 주라 해봐 엄마가 걸레? 그동안 요거 찍어줄게요 엄마가 걸레? 어 여기 한명 더 있었네 벌레? 꺼낼게요 벌레? 벌레? 벌레 벌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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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됐습니다 벌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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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개드렸구요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 요렇게 기체를 잘 보여드린다는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빨라나요? 아니요 자 그럼 위에서 보면 쫙 자 됐다 자 그리고 또 싸워야 되니까 또 좀비 되네 나와주세요 좀비다 좀비 하나밖에 없네 자 싸웁니다 싸워요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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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늦게 있어 나 좀비 바이러스 치러 오래 좀비 아 지금 좀비가 안맹게 안맹게 안났네요 좀비 한 마냥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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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왓구요 응 응 응 지금 내가 형한테 싸워야돼 지금 내가 형한테 싸워야돼 지금 내가 형한테 싸워야돼 10분이면 바로 끝날거 같은데 10분이면 바로 끝날거 같은데 빨리 끝내줘야 되나 어 좀비 바이러스 안되기 전에 응 빨리 끝날거 여기 있어 아 좀비 바이러스 다 좀비 어디갔어 다 좀비? 응 내가 다 익어가지고 다 이렇게 파란댔는데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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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이 자동차가 있는 위치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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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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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있고요 제가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꼬맹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 한번 있고요 여기 한번 있고요 조금 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동영상이 흐려요 꼬맹이는 여기 없어요 아 꼬맹이가 여기 없다니요 아니 꼬맹이는 맨 앞에 아 맨 앞에가 아니라 맨 뒤에 있거든요 자 붙어 줄게요 붙어 줄게요 자 여기 길쭉이 길쭉이 길쭉이를 보여드릴게요 길쭉이랑 어 꼬맹이 스포츠카 꼬맹이 꼬맹이까지 자 더 없나요? 없나?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린 뭐하러 갈걸 이거가 아니라 여기서 죽는 사람이 끝날까요? 아니요 또 있어요 아니 걔는 바퀴가 빠졌잖아요 네 끝날게요 끝날까요? 네 네 잠깐만요 끝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와드립니다 통 50 감사합니다.